주간 배구 이번 주 이슈 스파이크는 다름 아닌 무너진 전통의 강호들입니다. 승부의 세계에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남자부 최다 우승으로 굴림했던 대전 삼성어제 블루팡스 7연패에 빠지면서 본배구마저 멀어지고 있었고 막내 구단임에도 여자부 최다 우승 2위에 빛나는 IBK 겨번의 갈토스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천하를 호령했지만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린 왕조들, 무너진 전통의 강호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어제 블루팡스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프로배구, V리그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팀이고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이선규 당시 선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어제 전통의 강호의 몰락은 정말 삼성어제 골수 팬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일단 삼성어제 하면 그동안 상위권에 있으면서 신인 선수 드래프트 하는데 좀 불리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인 선수들의 약간 수급에 문제가 있었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올 시즌 초반에 시작하면서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초반에 힘든 초반을 보냈지만 박철우 선수가 그나마 팀을 하드캐리하면서 끌고 나갔는데 그 이유 중에 문제점 하나가 외국인 선수와 박철우 선수가 쌍포가 돼야 되는데 포지션이 겹쳐서 박철우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산탄젤로 선수가 밖에 있고 또 산탄젤로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도 박철우가 밖에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는 타이스와 박철우가 쌍포를 때리면서 공격을 분배를 했는데 올해는 이 두 명이 포지션이 겹치면서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성규 의원은 삼성화재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바로 포지션의 중복 요인을 꼽아봤고 또 부상 선수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상률 의원 보시기에 전통의 강호 삼성화재가 이번 시즌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성규 의원이 얘기했듯이 트라이아웃도 있었고 드래프트에서 좋은 순위를 가져갈 수 없는 그다음에 사실 팀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FA 선수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송인채 선수를 데려왔지만 또 FA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9연패의 어떤 신화를 달성했던 팀이거든요. 그때는 진짜 항아리가 차고 넘칠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퍼내다 보니까 이제는 담아야 될 때지 퍼낼 때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퍼낼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신진식 감독 또 이하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담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남자부 전통의 강호 대전 삼성어제 블루팡스 이번 시즌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보내고 있고 물론 최근 들어서 7연패 사실을 끊긴 했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행보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IBK 기업은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김산희 해설위원은 아제르바이전에서 뛰던 시절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뛰었던 또 자신의 친정팀이기도 하고 은퇴를 했던 팀인데 IBK 기업은행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졌을까요? IBK 기업은행은 보면 리베로라든지 세터가 창단 이후에 굉장히 좀 노련한 선수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선수들이 다 저 포함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터라든지 리베로가 어느 정도 자리만 잘 잡으면 저는 봄 빼고는 갈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좀 문제점이 보이고 또 다른 팀에 비해 에이스들의 다 아포짓이라든지 왼쪽을 맡고 있는데 또 IBK 기업은행은 중앙을 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베로가 좀 흔들렸을 때 중앙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의해 이나연 세터가 좀 자신감 있게 윙을 써야 되는데 그 선수들은 아직 조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FA로 보강을 하고 신인급 선수들을 잘 데리고 와서 훈련을 좀 한다면 다음 시즌에는 올 시즌보다는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IBK 기업은행 관련해서 김선희 의원은 이번 시즌이 힘들다 할지라도 다음 시즌부터는 그 내용들이 좀 선행이 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 FA에 또 대여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한 명만 딱 보강을 한다면 IBK 기업은행도 다음 시즌은 봄 배구까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상렬 의원과 이선규 의원은 삼성화제의 다음 시즌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조건을 꼽자면 어떤 내용을 꼽으시겠어요? 일단 이선규 의원이 얘기했지만 라이트 쪽이거든요. 박철호 선수도 나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라이트 포지션을 왔는데 박철호 선수 같은 걸쭉한 국내 선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제대로 와야 되는데 사실 트라이아웃이 되면서 사실 옛날에 정말 좋은 최고의 외국인 선수를 못 데려오기 때문에 IBK만큼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선규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외국인 선수를 박철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외국인 선수 영입을 이번 시즌에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지태환 선수도 재활기간에 들어갔는데 지태환 선수 복귀하고 또 송희철 선수도 이번에 시작이 안 좋았잖아요. 지금도 컨디션이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송희철 선수가 또 어느 정도 안정기 컨디션이 올라오고 하면 워낙에 전통이 있는 팀이니까 내년 시즌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통의 강호와 신흥 강호 두 팀 삼성어정 IBK 기업은행 이번 시즌은 좀 힘든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다음 시즌부터는 원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즌입니다.